흑미나스 시내에서 안녕하세요 추워 자부지 마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 산속에 와있어 썰매장이라 흙믄 쌓이로 썰매를 타고 저희는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런 공간에 딱 봐도 노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썰메 타고 놀아요? 신나는데? 썰메 타기 진짜 오래되는데? 오 재밌어! 오 재밌어! 노타가! 노타가!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군가 기훈련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야 왔어요 뭐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솔직한 답변해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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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앞쪽 집업하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정신념을 수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쪽으로 딱 오시는데 한 3초만 드리겠습니다 몇 초? 3초! 3초! 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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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약 5분 정도 거리에 단디 운동장이 있어요 저희 한 번 드리겠습니다 ah 아 아 이거 이거 너무 뛰어림도 네 칸 정의 다행이네 제가 봤을 땐 촬영을 좀 꺼내서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곳에 오신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면서 우리는 일어수면서 하나다 그래서 오해 몇 해? 오해! 시작!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집중 안 하시죠? 다시 오해 월드스타가 되기 위해서 말만 하지 그런 모습이 제가 느껴지잖아요. 기준! 기준! 태조 내가 높여! 파이팅! 우측! 전동 기준! 전동 기준! 전동 기준! 파이팅! 파이팅! 우측 기준! 뭐해 지금? 뭐해 지금? 뭐하자는 겁니다. 태조 내가 높여! 파이팅! 다시 기준! 파이팅! 자영자! 1년부터 앉은 번호 시야! 저기 이쪽으로 영국 삶의 다시 기준! 우측!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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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파이팅! 조금만 더 해보세요. 파이팅! 잘 해봅시다. 통화 한 번 더? 잘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겁니다. 앞에 보시면 콩나무 집집기입니다. 강남을 길러주세요. 저 제일 힘든게 그거죠. 동생들이 아직 어리니까 찜찜거리긴 하겠죠. 그런데 다 할게요. I, Mr. Master, I'm going to assign you a special mission. You guys must work together to build a cabin. This will strengthen your weak minds. J. crawdon's are you from the heart. J.한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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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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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겠다. 형이요.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안 입으실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수지 이거 사이즈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든 미션을 주시면 안 돼요. 부딪기 미션 이런 거. 줄 좀 연장해 주세요. 줄이 안 채워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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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가시 다 찔려. 뒤집어 볼게요. 아 이렇게 낀 거 아니에요? 어. 처음 껴봐서. 손 때문에. 손 때문에. 손 때문에. 손 때문에. 안 미끄러지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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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들이 형을 부를 때. 반 택시. 이렇게 부러요. 그래서. 택시. 미스터 택시라고. 미스터 택시. 미스터 택시. 미스터 택시. 미스터 택시. 미스터 택시. 최고예요. 아 이거 뭐예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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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윤이랑 할게 2대 2로 조리를 나눠서 하자 창문 먼저 낼까? 야 우리가 여기 내려 공장이야 공장 오오 빨라 빨라 제가 저기를 완전히 저렇게 넣으면 안 돼요 저 이것도 좀 안쪽으로 넣고 이것도 저쪽으로 해 이것도 저쪽으로 해 저쪽으로 해 일단 붙인 다음에 중심을 잡고 이거를 이렇게 열도 하나를 이렇게 하고 네 일해요 일해요 형이 잡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밀어봐 앞으로 원래 도장은 벽찌기를 하는데 잠깐만 얘가 밀기 벽찌기 집이 자꾸 기울어 일단 앞을 것밖에 없어요 이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상관이 있나요?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고요 바다 아니면 중간에 빼자고 일단 지켜봐 하하하하 이쪽은 뭔가 빠른 야 거의 들어갔다 야 우리가 금방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금방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금방 만들 수 있어 우리랑 좀 다른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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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쪽 팀이랑 우리랑 이거 끼운 게 다른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만들면 되지 어? 밀어볼게 어? 밀어볼게 아 여기 뒤집은거에요? 자, 밀어볼게 저태야 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택시 타야지 똑같아 택시 타야지 똑같아 아 형 아니 형 형 견제 하시는 거예요 아 형 아 형 아 형 안 결게 형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우리 디비전 빠릅니다 지금 아니에요 폼 보시고 밀지 마시고 오케이 정민아 안 되잖아 또 이게 아니래요 고리를 보고 올려야지 거꾸로 꽂았어 이게 뭐야 고리가 아 그래 발휘하란 말이야 야 빨리하면 이길 수 있어 빠른 동돌리 그렇지 저 아까까지 받아줘 오케이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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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고아 웨티넨티비 최종종으로 승리하게끔 내립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